상훈이의 주정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드디어 이상훈TV가 20만을 맞이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만 전함 좀 그럴 것 같아서 선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. 피규어 뮤지엄 초대권 100장입니다. 한 사람당 2장씩 해서 총 50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규어 뮤지엄 제주예요. 혹시나 제주도 갈 일이 있다. 나 제주도 산다.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제주도 가겠다. 이런 분들은 가감없이 과감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청 방법은 아래에 나가는 이 주소로 이름과 연락처,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. 이상훈TV를 언제부터 구독했고 어떻게 잘 보고 있는지 이상훈TV의 시청 소감 간단하게 길지 않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뽑기도 하고요. 추첨도 해서 50분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0만 구독자 공약으로 제가 이 스튜디오 이사오면서 20만이 달성되면 20분을 이 스튜디오에 초청하겠다.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요.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. 20분이 들어올 정도의 자리가 안 돼요. 그래서 5분씩 이렇게 모셔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소통을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도 함께 댓글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의견 수렴에서 20만 공약까지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여러분들 1년 넘게 이상훈TV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100짜리 지롱.